평가전을 한번 해볼까요? 먼저 치시겠어요? 뱅킹할까요? 뱅킹할까요? 뱅킹이죠. 열심히 치겠습니다. 뱅킹할까요? 뱅킹할까요? 잘 치겠습니다. 네. 잘 치시는데? 200치구는 자세도 좋으시고 제대로 배우신 것 같은데. 이좌. 감사합니다. 2점 치셨습니다. 3쿠션은 몇 점 정도 치세요? 1점 치실. 3점 치실. 3점 치실. 3점 치실. 4점 치실. 1점 치실. 2점 치실. 4점 치실. 4점 치실. 4점 치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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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했습니다... 어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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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1점 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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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치셨습니다. 1점 치셨습니다. 1점 치셨습니다. 1점 치셨습니다. 2점 치셨습니다. 1점 치셨습니다. 2점 치셨습니다. 1점 치셨 ironically, 3점 치 clicheскихagemustandos ok, 5점 치셨습니다. 1점 5개 남았습니다 5개 남았습니다 5개 남았습니다 6개 남았습니다 7개 남았습니다 7개 남았습니다 8개 남았습니다 7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만 긴장한 게 아닌가 본데요. 이걸 쳐야 확률이 좋은데. 좀 어려운데 이거. 좋지 않네. 좋네. 죽는구나. 죽는구나. 1.5개 남으셨습니다. 들어보니까 서로 치지 못했네. 긴장하신 것 같아요. 5개 남으셨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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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에서 진척이 없네요. 아 참. 김선생님도 지금 5개 남겨놓고 계속 앞으로 가질 못하고 계시네요. 와 키스가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스 안 놔도 되는데 아 고민이네요 이거 미러치기를 쳐야 되나 원쿠션을 쳐야 되나 공도 안 좋은데 괜히 이거 쳤네 하 안 맞을 뻔했습니다 안 맞을 뻔했습니다 아 안 맞을 뻔했습니다 양이 안 맞을 뻔했습니다 아 양이 안 맞을 뻔했어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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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4개 남았습니다. 3개 남았습니다. 2개 남았습니다. 2개 남았습니다. 5개 남았습니다. 잘 맞췄다. 3개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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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치기는 걸릴 것 같아요. 노란 거. 계산법을 어떤 거 어떤 거 알고 계세요?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. 원쿠션 투쿠션 시스템이 있어요? 네. 2개 남았습니다. 2개 남았습니다. 3개 남았습니다. 2개 남았습니다. 제가 봤을 땐 길 선생님이 제일 취약한 게 원쿠션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나이스 오야 미리 안 따라주시네 쌍대에서 계속 뒤로 가시네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귀걸이가 인성조차 해볼래요 아이고 다쳤습니다 아이고 다쳤습니다 아이고 다쳤습니다